2022년 10월 2일 초등부 예배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랩런트 24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 서밋 이번 주에는 생각날 때마다 매일 항상 계속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충만하거나 다른 것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자기 전에도 학교 갈 때도 길 걸어가면서도 학원 가서도 친구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알겠죠? 자 랩런트 전도학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랩런트 전도학 우리 묵상지 뒤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랩런트 전도학 2022년 10월 1일 랩런트의 정보 이제 10월 며칠이요? 며칠이죠 오늘? 10월 2일이에요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10월 11월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쯤 되면 거의 11월 초에 우리 랩런트들 신상을 소년부에 올려줍니다 그럼 반편성도 미리 하게 되고 내년 계획도 미리 11월에 다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불신자 왕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요셉에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 요거 요번 주에 외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옆에 내 이름 적어 놓습니다 내 이름 하고 옆에 내 이름 김민정 서주은 이렇게 이름 적습니다 그리고요 서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7가지 볼게요 시작 묵상운동 시작 지금 명상운동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우리는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살려야 한다 묵상운동에는 7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면 조선사님 1 하면 얘기하세요 1 시작 예수님의 약속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셨다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치유는 절대 안 된다 랩런트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줄집니다 반드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하고 답을 얻는 그 시간이 없으면 뭐는 안 되냐 영적 치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치유의 동그라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곱 가지 묵상 일곱 가지 단계 일곱 가지 단계 1번 뭐라고요 고요한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없이는 영적 치유는 되어지지 않아요 2번 2번 오케이 시작 그냥 기도하면 지속이 안 된다 의미를 찾아야 된다 지금 지구상에서 랩런트를 위한 메시지인 랩런트 전도학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요? 랩런트 의미 동그라미 합니다 뭘 찾아요? 오늘 왜 초등부 예배 오셨어요? 내일 우리 공휴일이라서 오늘 놀러 간 가족들 많은데 오늘 왜 여기 왔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왔나요?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운동할 랩런트다 알겠죠? 그 전도운동할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한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 의미를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 내가 그냥 교사한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그게 아니라 나는 랩런트 운동할 교사고 랩런트 운동할 사람이다 그 의미를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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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중 40일 몇일 차요? 8일 차입니다 2주차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 집중과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 집중은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것이고 집착은 틀린 것을 잡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 줄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건 집착입니다 집착은 왜 가지게 되냐면 상처가 있으면 집착하게 돼요 상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근데 그 사랑을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결론적인 거는 어릴 때 사랑을 부모한테서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잘못된 건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답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치유는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받는다 치유한다 이런 단어 쓰지 말라 그랬죠 이번 주에 오세아니아 집회에서 치유한다 치유받는다 치유해라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치유는 되어지는 거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치유와 능력은 따라온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치유받아라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사람 막 넘어뜨리고 능력을 막 넘어뜨리고 능력 주고 그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돈 버는 거 그 돈은 새어나갑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는 돈 새어나갑니다 뭐 어떤 사고가 나든 일을 치든 새어나가요 돈이 많은데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이때부터 6번 보호자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7번 시공간 초월 응답도 오는 것입니다 뭐는 따라온다고요 능력 따라와요 능력 따라온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을 향하여 40일 집중하고 있으면 능력이 따라와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능력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따라오고요 나도 몰랐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집중하지 못했던 내 상태가 바뀌어져요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요 6번에 무슨 축복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뭐 따라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게 묵상의 몇 가지예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한 시간 가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문제 온다 요렇게 이번에 오세아니아 집회 때 메시지 주셨습니다 조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고요지 조용해라 시끄럽다 엄마 기도하는데 시끄럽다 그거는 고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게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미를 찾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가고 그냥 오늘 밤별로 이 모임하고 그냥 다락방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랩런트 운동의 의미 가지고요 우리 40일 몇일 차요? 8일 차예요 전사님 지난주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40일 지나고 또 하면 돼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나는 1일이에요 한 번 오늘부터 1일 하면 돼요 문제 될 거 없죠 그러면 치유와 능력과 보좌 시공간의 축복 따라옵니다 본론 1번 시작 과거 정보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상처입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는 발판 정도가 아니고 디딤돌 동그라미 그냥 그 과거의 나의 상처를 그냥 넘어라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밟고 완전 뛰어넘을 만큼 디딤돌로 만들어라 시작 그것을 발판 삼지 못하면 걸림돌 동그라미 맨날 상처에 잡혀 있으면 쭉 가다가 길을 가요 랩런트들 우리 차 타고 길을 가봤죠 근데 만약에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여기 엄청 큰 돌이 있어 돌이 있다고 아니면 여기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터널에 물이 잠겼대요 그 영화도 있는데 터널에 물이 잠긴 영화도 있는데 대만에 어떤 아이들이 10명의 유소년 축구단이 자전거를 타고 축구 선생님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동굴에 들어갔어요 잠깐 놀려고 근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서 동굴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빠져나오는 그 구조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실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갔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여기 비가 와서 여기 막혔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그래서 20몇 칠을 동굴에 갇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랐는데 자 여기 뭐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쭉 가다가 내가 상처가 있으면 가질 못해 여기서 스탑돼 있어요 여기서 딱 그러면 내가 13살 때 집에서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13살 때 이후로는 영적인 게 자라지가 않아 그 상처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지금 나이가 30살 넘었는데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아빠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혹은 엄마가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 이 사람 20살 때 상처받았던 그게 30살 됐는데도 20살 생각이야 연령이 20살이야 말하는 것도 20살이고 생각도 20살이야 그때 상처 때문에 멈춰 있어요 근데요 오늘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디딤돌 따라합니다 발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상처는 영적인 암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받은 상처 스탑되어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키는 컸지만 중고등학생 가면 키는 커요 안 커요 키는 자라요 근데 영적인 거 스탑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과거를 시작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줄 쳐놓습니다 맨날 과거 과거의 내 상처 경험 습관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거 그거 사로잡혀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랩런트들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시작 많은 영적 문제 오는 사람들의 숨은 부분을 보면 상처가 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숨은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존산님이 금쪽 같은 땡땡땡 보면은 금쪽 같은 땡땡땡 보면 존산님이 그 프로그램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집 얘기예요 존산님이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싸우고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존산님은 금쪽 같은 땡땡땡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답을 안 찾았어요 그리소를 만났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발판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뭐예요 오늘을 정복하고요 묵상운동하라 그러셨죠 세 번째 미래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살아가면서 문제올 때도 문제 속에서 CVDIP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형상과 작품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대를 준비해요 2030 2080 시대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자 40일을 집중한다 하고 있죠 당장 뭔가 역사를 바래서 237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사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이 와요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들 볼 때 니네 왜 안되노 니네 왜 집중하는데 안되노 안되는게 아니라 지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표시 안납니다 전우사님이 집중 계속하는데 표시 안나요 뭔가 몸의 변화나 아니면 가정의 역사나 그런거 안 일어나요 근데요 이 응답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응답도 문제도 보지 말고 언약 집중하세요 왜 응답이 안 오노 집중했는데 니는 왁으로 오노 그게 아니라 응답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들이 유일한 사명으로 랩런트 위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흐름 타고 가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유일한 사람 우린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우리 강단 볼게요 자 짧게 봅시다 자 서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 40일 2주 차예요 지금 40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할 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요 한 번만 집중했는데도 인생 바뀔 수 있어요 한 번만 충격받았는데도 나쁜 길로 가요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전사님 아는 친구들 중에 나쁜 길로 가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한 번만 집중했는데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내한테 세팅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24시간 성사미 하나님과 보호자와 시공간과 그 능력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랩런트가 이번 주에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는 이 기초를 해야 되겠다 전사님이 그 포럼을 듣고 전도사님이 그날 포럼 들었는 그 순간부터 강단 메시지 들을 때부터 핸드폰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이것만 생각했어 그 랩런트하고 어떻게 공부할까 그 랩런트하고 어떻게 집중할까 그 생각만 했어요 진짜 지난주 메시지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이 생각나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데도 전부 다 초등학교 영어 초등학교 수학 초등학교 과학 이런 거 보고 있어 내 초등학생 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요 이 친구가 이걸 붙잡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랩런트한테 기초를 놓고 준비합시다 이 말은 잘하자가 아니에요 잘하려면 학원 가세요 잘하고 못하고 할 것 같으면 학원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시스템 규모를 지금 안 갖추면 어려워집니다 어른들은 분명히 이래요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집중해야지 집중하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 안해요 일주일에 강단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집중해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집중하기 싫어 그냥 일 가고 그냥 돈 벌고 또 문제 오면 쓰러지고 근데 랩런트는 달라요 따라합니다 규모 영적인 규모를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세아니야 집회 때도 어른들은 좀 어려운데 랩런트 때 하면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진짜 따라합니다 랩런트 때 한 번은 평생이다 그 랩런트하고 전사님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했거든요 계속 올려서 했거든요 한 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 랩런트한테는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 수첩하고 복음 선구 쓰고 상구상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밤에 자기 전에 묵상하고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따라합니다 규모 규모를 갖춥니다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데 자 봅시다 여기 칸에 지금 따라오셔야 되겠죠 초록색 칸에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녀 시작 복음을 알면 모든 것 필요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랩런트들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복음만이 다 살릴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다 착각입니다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불신자들이 벌어서 쓰는 돈은 다 사단 심부름한테 사단 심부름 하는데 다 들어가요 결국에는 뭐 하는데 써요 먹고 살고 잊고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부모님들 왜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돈을 적게 주니까 남편이 근데 따라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기 답이 안 나면 문제 올 때마다 힘들어요 문제 올 때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제 오는 모습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 답은 한 가지예요 모양 다 달라요 전우사님도 대학교 때 전우사님한테 왔던 문제 있어요 근데 또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 집에 또 다르게 왔어요 또 결혼하고 났는데도 또 다르게 와요 똑같은데 근데 뭘 하길 원하시냐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는 오는데 다른 모양으로 옵니다 다른 모양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복음이다 요게 복음이다 말씀 주셨어요 이번에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요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기도는 뭘 하셨냐면 따라합니다 기도는 상구삼을 누리는 거다 요게 기도라고 하셨고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건 문제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도와줘라 이상한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는 게 각인데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요 계속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린다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살린다 계속 살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하나님 자녀고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하고 전화신방하고 다락방할 때 그냥 전화로 야 너는 하나님 자녀다 선생님 너를 믿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계속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근데요 계속 뭐라 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계속 뭐라 해보세요 집에서도 따라합니다 너는 자 얘기합니다 너는 세계보금화할 본도자다 옆에 얘기하세요 선생님들 자 얘기합니다 너는 세계보금화할 본도자다 알겠죠 집에서 왜 그렇게 카노 엄마한테 극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화나실 때마다 너는 세계보금화할 전도자다 욕 나올 때마다 너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라하면 기도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관계가 안 돼서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혹은 놀림 당했다 이게 랩런트들한테는 아 나 살기 싫어 나 학교 그만 가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요 힘을 딱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고삼 기도 여기 노란 칸에 있는 거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시작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죠 그 다음 시작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결되어진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하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금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목회자 중직자 부교육자들이 일어나 70현장 살아나게 하옵소서 계속 상고삼을 놓고 기도합니다 알겠죠? 자 본론입니다 간단하게 1번은 뭐였냐?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2번은 오직 하나님 나라 3번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요 종이만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마지막요 오직 성령 요번주 쉽죠? 자 1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1번 시작 1번 시작 큰일 납니다 교회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1번 시작 보금은 재화, 조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동그라미 합니다 완전히 해방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재화, 조주,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요? 따라합니다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 문 잡고 아파트 비밀번호 누를 때마다 완전히 끝났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 완전히 끝났다 내 생각 속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났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애국기 12장 13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피, 피 무슨 피예요?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패스 오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리스도 피 볼 때만 넘어가요 그리고요 2번은요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니다 말씀 집중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쓰고 보고한다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죠 그리고 3번은요 시작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정 8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역에 가정에 학교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고 기쁨이 있어요 알겠죠 내가 그리스도 언역 붙잡고 성사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큰 기쁨이 매요 그리고 2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아침에는요 시작 아침 아침에는 눈 떴을 때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나이 들수록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와요 그리고 낮에는요 하나님의 의미 현장을 축복하고 전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등부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는 또 의미를 발견하는 기도를 하고요 밤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래서 묵상의 7가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 의미 집중 능력 치유 보호자 시공간 초월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운동 그래서 3번 마지막이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다른 것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1,2,3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 소리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위드 입만을 원네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게 아옵소서 산업성교 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가 원하는 것 아무리 계획 세워놓고 해도 헛방입니다 헛방입니다 2번 시작 사람 소리 아닌 오늘 교회 오셔서 교회 와서 친구 말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따라합니다 언약대로 되어진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언약 붙잡고 있으시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잡고 계신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위드 임만우의 원네스의 축복을 오늘도 누립니다 결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4학년만 해봅시다 뭐로 충만케요 글수로 충만케요 없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40일 집중훈련표에 이름 적어놓습니다 이름 적고 이번 주에는 두 명만 정도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거 40일 스케줄표를 지난주에 안 뽑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는 다 뽑아줬으니까 할 때마다 찍어서 반으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모아가지고 40일 집중훈련 끝나면 시상할 건데 그거는 전우사님이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죠 몸 1번 자 운동하고 운동 뭐했는지 적어놓습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반별로 잘 들으세요 몸살리기 옆에 칸에 뭐 적으라고요 아니 운동 무슨 운동했는지 걷기 수영 뭐 했으면 했는거 적습니다 자 2번 시작 마음과 생각 복음성두구를 읽든지 듣든지 아니면 쓰든지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동그라미 여기다가 뭐하라고요 동그라미 안에 쓰면 X 자 3번은 뭐예요 영적 세계 뭐 있어요 오늘의 기도수첩을 보든지 듣든지 읽든지 했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안 했으면 뭐예요 X 초등부 말씀 묵상 내가 메시지 적은 거 있죠 적은 거를 봤으면 동그라미 이거 한 번이라도 봤으면 동그라미 이거 시상 할 거라 그랬죠 제가 시상 선물 줄 겁니다 자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왜 했는데 안 좋냐고 자 요거 읽고 동그라미 아니면 X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밤별로 올라오는 거 보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의 그러면 제목 내가 좋아하는 찬양 적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럼 너희는 내 안에 하면 되는기라 이번 주에 자 그 다음 393 기도문 듣거나 읽거나 소리 내서 읽거나 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라 캤다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오늘의 자 오늘의 독서 그리고 6번은 오늘의 공부 이 두 가지를 반별로 한번 광고를 하세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한 5분만이라도 봐주면 됩니다 5분만이라도 공부 잘 안 하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5분만이라도 LBCD 할 줄 아냐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의 독서는 뭐예요 책은 위인 세계사 한국사 책 제목 적습니다 여기는 뭐 적으라고요 책 제목인데 동그라미 X 아이디 지금 또 엉뚱한 거 적으면 탈락입니다 자 기초를 다지는 시간 영어 수학 말고도 뭐 있을까요 뭐 국어도 있겠고 받아쓰기도 있겠고 받아쓰기 받아쓰기 잘 안 되나 받아쓰기도 반별로 선생님이 전화로도 봐줄 수 있잖아요 공부를 좀 봐주세요 자 1번 7번은 뭐예요 전도 그러면 여기는 뭐 적어야 될까 동그라미 X 하나 강소윤 그럼 뭐하고 이름 적거나 친구 도와준 친구 이름 친구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도와줬으면 그 친구 이름 적고요 8번은요 강단 말씀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자겠죠 그럼 잠들었어 하면 그 다음날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해요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하루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훈련 40일 훈련 40일 훈련 2주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숨은 문제가 그리 속에 집중할 때 치유되어지게 없어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 393의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 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